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해주세요 박수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오늘 2018년에 나온 분들 자기소개도 안해보시고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회사 강창룡입니다 이웃집 치과회사? 네 이웃집 치과회사 강원장님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웃집 치과회사로 나오십니다 그게 더 마음이 편하네요 아 그렇죠 이웃집 치과회사가 뿌듯합니다 제가 요즘 몇 년 동안 들은 말 중에서 제일 따뜻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웃집 치과회사예요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께서 뵙는데 제가 안 바빠도 나와야죠 네 선생님 계시면 진료 끝마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쁘신 분 엄청 바쁘신 분 누구시죠? 네 저는 이웃집 청년센터장 최윤정입니다 아 이웃집 청년센터장 아 그럼 이웃집 센터장이네요 네 어쨌든 두 분 바쁘신 두 분이 2018년 18년을 맞이한 황신서의 이렇게 처음 개인상담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황신서 처음 개인상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는지 혹시 한 번 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제 사연이 선택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메일을 써보자 마음먹고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7살 여자고 WPI 검사에서는 에이전트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두 번째 직장이고 926가 지켜지며 여성이 다니기 좋은 회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작년 10월 이 회사에 입사하여 이제는 1년을 갓 넘긴 신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직장은 25살 대학 졸업 전에 합격을 했고 지방에 위치한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자취 경험이 전무했고 항상 수도권에서 생활했고 대학도 서울에서 다녔기에 갑작스러운 지방 근무는 많이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직장은 매우 소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직원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에서 40대로 굉장히 높은 편이었기에 25살이었던 저는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특히나 업무량도 그리 많지 않았고 같은 팀의 여자분들의 심한 터세 및 기피해야 했던 사내 연애로 인해 결국 1년 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4, 5개월 만에 재입사한 두 번째 직장은 나름 만족스러웠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렵기만 합니다 정치에도 서툴고 몇 초인 회사 내에 기가 센 여자 선배들과는 사실 웬만하면 말을 잘 안 섞습니다 괜한 말을 했다가 뒤에서 씹을 거리를 제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체 여자보단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이나 기타 복지 부분에선 만족스러운 현 직장을 벗어나 이직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회사 문제 외에 연애 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번의 연애를 했습니다 만났던 사람들은 종사하는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물론 모두 연상이었습니다 현재는 3주 전쯤 헤어지고 나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분과 연락을 하곤 있습니다 그런데 아 정말 좋다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안정적인 직장과 먼저 연락을 하는 태도 등에서 그래 아주 나쁘지는 않네 라는 느낌 정도만 들 뿐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진 큰데 사실 저는 어떤 사람도 아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번에 헤어지고도 제가 헤어지자곤 했지만 전혀 슬프지 않아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연애에 있어서 최장 기간 만난 것도 1년 반이었고 그 후로는 항상 6,7개월이 최선이었습니다 자꾸 짧게 만나게 되고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시네요 자 이분 문제가 뭡니까 저는 이분 되게 재밌어요 근데 보통의 여성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요즘 여성분들은 사랑받기를 원할 것 같은데 이분은 막 사랑을 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무감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런 건가 네 역시 이웃집 원장님, 치과의사 선생님은 어 이빨만 봐야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래도 이웃집 청년센터장은 청년들을 많이 보니까 네 이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여성이 다니기 좋은 회사 뭐 그런데 여성보다는 남성이랑 더 대화가 잘 되고 그리고 뭐 연애나 직장 관계에 있어서 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뭐가 잘 안되고 있어요? 관계 맺기가 잘 안되는데 관계 맺기가 안된다? 어떤 관계 맺기? 관계 맺기라는 게 뭔가요? 여자분들의 심한 터세 여자분들의 심한 터세 네 남자분들과 이제 연애로 만났었으나 네 정말 좋아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 자기 마음 밖에 사람을 두고 마음 안에 있기를 기대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마음 밖에 있는 사람을 두고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을 기대하는 왜 상당히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해는 안되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뭔 소리에요? 네 내 안으로 그 사람들을 들여오기 전인 것 같은데 내 마음 밖에 있는 누군가와 심리적인 또는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거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자기가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서 공감하려 하지 않는 느낌? 상당히 쉬운 거를 어렵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군요 거기 선생님 이웃집 치과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아니 어떻게 흰 이빨을 가지고 충치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는 그 생각이 떠올려지는데 어.. 진짜.. 네 무슨 말이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야? 관계 맺기가 힘들다 퇴사 이직 그 다음에 만남에 대한 불확실성 하.. 이분이 퇴사를 한다고 해서 걱정이 돼요 이분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처음에 27살 여자고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대개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 누구나 원하는 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건데 네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공공기관에 합격을 했어요 스물 나이 25살에 그럼 이분은 본인이 직장을 구하거나 퇴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데 뭘 이분이 입사하고 퇴사하는 걸 이분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이분은 자기 문제를 회사 문제와 연애 문제 두 가지라고 언급은 했어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이분이 지금 회사 문제 연애 문제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분의 문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분의 문제가 이분 스스로는 회사 문제와 연애 문제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둘 중에 뭐가 진짜 문제인 것 같냐 또 그거를 아우르는 문제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이 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웃집 센터장께서는 똥금없이 관계 문제에요 무슨 관계에요? 관계 수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분의 문제가 뭔가요? 이거 처음 넣은 이웃집 분들을 내가 오늘 야단 치는 새해 들어와서 상담이 아니라 야단 치는 거라고 혹시 받아들일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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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는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문제인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뭐냐고 그러니까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이분 회사 문제 연애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분이 진짜 묻고 싶은 거는 본인 연애 문제에요 연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어요 재밌는 거는 나이 27살인데요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큰데에요 그렇다면 이분은 아마 나이 25살부터 자기가 언제쯤 결혼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하고 또 결혼할 대상자들을 열심히 나름대로 소개도 받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연에서 이분이 묻고 싶은 가장 1차적인 일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실 저는 어떤 사람도 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 여러 번 연애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연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번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내가 결혼을 잘했다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했을까요? 타인이 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소개를 받았을 것 같고요 본인이 봐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하고 소개를 받아요 그 말은 이분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하고 소개를 받겠죠 왜 그럴까요? 소개를 괜찮은 사람 소개를 받을까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분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괜찮은 사람이에요? 태학 졸업 전에 공공기관에 합격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장을 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능력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모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왜요? 여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너무 이쁘고 잘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벌써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처음 들어가는 직장에서 직원 평균 여의가 30대 중반에서 40대로 굉장히 높은 편이기에 25살 저는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사내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에서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잘나가는 킹카였는지 이미 그 사람하고 사내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내 연애하다가 1년만에 퇴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사후에 5개월 만에 재입사한 두 번째 직장도 공공기관 이상으로 괜찮은 야 이런 분들을 뭐라고 보통 그런지 아세요? 이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능력자죠 그렇죠 능력자라기보다는 거의 신의 딸이에요 이거는 신의 딸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분은 우리 아버지도 뭐 크게 별 볼일 없고 우리 엄마도 별 별로 없고 저도 뭐 소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스펙으로 이런 정도의 경력을 경험한 청년 주위에서 본 적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사람 보기 쉽지 않아요 자 이런 친구가 지금 자기가 결혼할 마음도 큰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 만났던 사람들은 종사한 직업도 잘하고 연령대도 천차만들이고 물론 모두 연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3주 전에 헤어지고 나서 또 다른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분한테 소위 말해서 소개 줄이 줄 서 있다는 거죠 네 이분 지금 결혼정보센터를 통해서 만나고 지금 소개 받겠어요 아니면 그냥 줄 쓴대로 본인이 계속 체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체크하고 있는 중 그렇죠 이 집센터장 네 본인도 20대에 이렇다라는 거 본인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본인도 그랬죠 네 네 그랬을 때 이분의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분은요 아 이 사람 너무 좋다 내 마음이 떨려 그런 사람 이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소개팅으로 만났던 분들의 직업이나 어떤 학업 수준이나 경제적인 거나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매력을 못 느꼈었어요 하하하하 그리고 본인이 지금 요거다 먹을 소리를 골라서 하시네 자 계속해 보세요 소개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빠지지가 않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출세 있는 게 문제네요 좋은 지적 왔어요 출세 있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귀한 줄 몰라 일단 맞아요 그리고 웬만큼 좋은 조건도 내한테는 좋지 않아 그러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단순히 줄세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요 이분 성향 자체가 어떤 남자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성향이에요 학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생기고 이 사람한테는 장동건이 와도 뭐 그러니 뭐 이런 상황이고 송중개가 왔다 쟤는 왜 그래 좀 기생홀랩이가 생겼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왜 왜 그런 상황일까요 왜냐하면 이분 프로파일이 에이전트 만빵이거든요 에이전트 만빵의 아가씨들은요 본인이 그 남자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고서는 그 남자의 그거의 타겟을 스스로 두지 않고서는 그 남자가 일반적인 가진 스펙 좋다는 스펙들이 다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송중개가 그러나 해도 에휴 제가 내 아이의 아빠가 되기에는 너무 너무 좀 기생홀랩이 같아가지고 우리 애의 좀 인물이 걱정이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래도 내가 아들을 낳으면 좀 아들이 송광호 같은 그 인물이 되거나 아니면 황 박사님 같은 인물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지 않는 얼굴 표정을 듣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스스로 자기 어떤 사람도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고 싶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없다는 것은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야 당신이 에이전트 그래서 당신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가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은 재미있게도 지금 연애에 초점이 더 있지 결혼에 초점이 더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과제는 그냥 연애에요 그래서 연애는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이 연애를 했다라는 마치 그런 분 있잖아요 뭐 연애 중독 아닌가요? 그거를 또 의사분이라고 또 당장 중독이라고 바꿔 붙이시네요 아니 연애 초창기에는 엄청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분은 또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분 보면 에이전트의 매뉴얼이 높으시니까 이 분이 연애를 하는 것은 사실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죄다 목적은 있어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약간 착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내 마음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 분의 1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결혼은 자기하고 결혼해주겠다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결혼의 정이에요 이런 분은 진짜 그런 지금 이 분이 만나면 많은 연애하시는 분 중에서 진짜 줄기차게 이 분을 쫓아다니면서 당신만을 지극하게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분 결혼할 거예요 그럴 때 이 분이 이제 사실 이 분 재밌는 편이에요 이번에 헤어지고 또 제가 전혀 슬프지 않아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분은요 사실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을 만나다가 연애하다가 헤어져도 전혀 슬프지 않아요 왜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니까 그럼 목석같은 여자인가요 네 목석같은 여성분이에요 그게 이 분의 에이전트와 매뉴얼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분이 나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 분은 사실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최장기간 만난 것도 1년 반이었고 그 이율은 항상 6, 7개월이 최선이었는데 이 분의 연애는 연애로서 할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목적으로 뒀어야 돼요 근데 이 분이 착각을 했던 거죠 연애를 연애로 끝내다 보니까 지금 연애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으니까 저 연애의 문제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이제 이 사연으로 보내온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스스로 어떤 쓸데없는 문제를 만들어냈냐 하면 자꾸 짧게 만나게 되고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분은요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분한테 정확하게 무슨 말일까 라는 거 이 분 잘 모르세요 본인이 결혼에 대해서 가진 기대가 얼마나 실제 결혼은 결혼하고 관계가 없는 기대를 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분은 실제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없이 그냥 연애이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분의 1차적인 문제라는 거 이 분의 진짜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 분은 사실 이 회사 문제라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결혼은 내가 시간을 오래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뭔가 영혼을 준다는데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결혼을 하려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게 로맨티스트는 오래 같이 지나면서 자기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아이디얼리스트는 오래 같이 지내면서 자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휴머니스트는 오래 같이 지내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사람 리얼리스트는 오래 같이 지내면서 행복하다고 돈을 같이 벌 수 있는 사람 에이전트는 오래 같이 지내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이라는 건 돈 버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집 사는 일일 수도 있고 자 사는 일일 수도 있고 자식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에이전트가 결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분 같은 경우에 오래 같이 지내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도 같이 키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의 결혼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일까요?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좋을까요? 지금 27살이니까? 보통 3살 그렇죠 서너 살 차이가 나고 지금 남자가 집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집이 있으면 같이 집 사는 일을 같이 못 하잖아요 아니 집을 같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집 사는 그 절고음 집을 짓는 절고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한테 맞는 거는요 같이 결혼해 가지고 같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넣어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렇다고 10년, 20년 걸리면 너무 그거 하잖아요 그럼 같이 결혼하면 그래도 전세로 뭐 투베드룸, 완베드룸 정도 같이 되면 그리고 한 4, 5년 지나면 집을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같이 보러 가지고 4, 5년 지내서 집이 되고 4, 5년쯤 지내면 그 사이에 아이가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생길 수 있고 아이가 한 명 정도 생길 때쯤 돼서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연봉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이분 최소한 지금 5천 연봉 5천 그럼 이분은 적어도 연봉 지금 최소한 4, 5천 정도 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남편도 연봉 4, 5천에서 한 7, 8천까지 되면 둘이 합하면 연봉 1억이 되죠 그럼 연봉 1억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대출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 뭐 서울이는 수도권 안에 3, 4억짜리 집을 사든지 집든지 거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5, 6억까지도 가능해지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부동산 상담까지 지금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27살인데 참 계획적이네요 정말 아니 이분이 그 정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남자 이분 주위에 널려고 널렸어요 참 초점이 아니라 그렇게만 되면 지금 연애가 초점이 아니라 누구랑 쉽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자기가 그 계획을 그 남자를 통해 가지고 설정을 할 수만 있으면 결혼을 그냥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이라도 당장 근데 이분 스스로가 자기가 결혼을 연애를 하는 대상자로만 생각을 했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것을 이런 과제를 달성한다는 그 생각으로 넘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 왜 그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남자 쪽에서 먼저 그런 내용을 보여줬다면 여자가 마음을 오래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음 남자 쪽에서 글쎄요 남자도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남자분은 사실은 힘들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능력 있는 여자인데다가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상당히 웬만큼 리모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하고 연애를 하면서 조금 캬웃캬웃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어 그렇죠 고런 생각도 있고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아빠 아빠 뭐 이런다든지 또 그 오빠를 위해서 막 헌신하는 듯이 막 3단 이 도시락 뭐 이렇게 싸가지고 뭐 놀이공 가서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느낌까지는 잘 안 들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딱 약속시간 정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나름대로 깍듯하게 하는데 뭔가가 2% 부족한 느낌을 남자가 느껴요 이 에이전트 여성하고 연애를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라는 따뜻한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가는데 남자들도 내가 집을 장만하고 내가 차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 여자한테 좀 어떻게 보면 체면이 서지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일수록 이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결혼 상대자로 생각이 덜 들어요 나이가 있고 웬만큼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이 여자한테 내 안 와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거냐 맞붙냐는 결정은 철저하게 이 여자분한테 달렸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만나는 목표가 막연히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지금 상태로는 연애라고만 생각을 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결정을 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 밋밋한 음식을 계속 먹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지금 27살인데 만약 이분이 막 33살 막 이러면 어떤 마음 아 그전에는 결혼해요 이분은 언제 결혼하냐면 29세에서 30세 31세 넘어가기 전에 결혼해요 그게 마지노순이거든요 목표시기 비롯했던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앞으로 3,4년은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그때 발에 그듯 차리는 남자랑 결혼하게 된다 라는 걸로 이분의 연애와 결혼 상담을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사연 보내신 분은 그때를 기다릴 것 같아요 그때를 기다릴 것 같아요 네 지금 본인이 누군가하고 결혼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아 내가 31세 전에는 결혼을 하겠구나 근데 본인이 지금 26살 때 결혼할 때 본인이 만나는 사람하고 30세나 31세 만나는 사람하고 그 만난 사람의 퀄리티와 본인의 값어치가 밸류가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을 이분이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7살 때 결혼관이 지금 부족하다면 31살이 돼서 결혼을 할 수 있을 때는 연애와 결혼의 차이점을 좀 더 인지하고 있어서 결혼 상대자를 더 잘 만나고 결혼 준비를 이런 조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채워져 있을 것 같아서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맥락 없이 뭔지 모르는 맞는 정답으로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뭐 정답이냐고 칼나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띄지 못하다가 아 이럴 때 궁금하세요 분명히 아셨군요 네 어이 눈치가 빠르시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맥락없고 의미없는 이야기를 길게 했어요 그것도 정답처럼 들렸어요 그렇죠 원래 영양도 없는 게 보기는 그럴듯하거든요 큰일 뻔했네요 네 뭐 큰일 나지는 않아요 어차피 뭐 사연 주신 분이 열받을 뿐이죠 이분 프로파일을 보면 결혼하지 않았으면서 자기 능력과 가치를 있는대로 보여주는 분의 아주 전형적인 프로파일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아주 반대로 생계형 결혼을 하는 모습으로 바뀔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31살쯤 되면 내 좋았던 시절 다 어떻게 됐나 라고 할지 모를 것 같고 본인이 결혼을 할 때 왜 결혼을 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목표 설정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본인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받고 내가 이 남자랑 계속 살아야 되나요 계속 손해만 본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죽어놔도 그만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박사님 이렇게 꼭 상담하러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저 이분한테 지금 상당히 위안이 되는 그런 상담을 한 거 맞죠 그죠 잘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왜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 됐을 때 이런 마음 상태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결혼을 잘 한 건가 내가 손해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집 센터장은 진짜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고는 딱 빼고 쓸데없는 겉절이만 열심히 정리하는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이야기한 핵심은요 지금 이 나이에 본인이 결혼을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설정하지 못한 채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결혼을 하게 되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이놈의 결혼은 나에게 생계형 결혼이었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초래할지 모르니 지금 결혼을 하는데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는가를 분명히 그것부터 먼저 찾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설명하고 싶어요 네 다시 다시 설명하세요 다시 다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실 때 결혼은 오래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분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결혼에 대한 이유 설정을 좀 다시 해서 행복한 자기가 원하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대단하세요 이렇게 비켜가기도 참 쉽지 않은데 왜 골라서 그렇게 잘 비켜가세요? 박사님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아아 나 울고 가만히 있음 중간에 갑니다 2018년이 올해 운수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본인의 값어치를 이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시점이 사실은 올해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 27살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값어치를 최대 높이고 또 본인 결혼 생활이 본인에게 만족스럽고 잘 되려면 그 결혼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목적과 이유를 스스로 분명히 설정하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연히 내 마음이 뛰고 내 몸과 영혼을 바치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상한가요? 박사님 언제 그런 날이 올까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값어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시점에 결혼을 하게 되겠지만 그건 생긴 결혼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러면 정리가 이제 좀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일찍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결혼하고 결혼한 자기 이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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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럼요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교만한 사연에 내가 선택을 해줄까 안 해줄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잘난 인간도 삶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본인이 지금 오는 이 차를 타야 되나 아니면 뒷차가 더 빈 자석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올 때 차는 타야 된다 뒷차가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우리의 삶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 놀라운 교훈을 이 분의 사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자기 이런 느낌이 왔을 때 그냥 확 가야 되는 게 옳은 건가요? 고민할 때 그 고민을 치워버리기는 행동을 결정을 해버리는 게 연애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을 해버리면 연애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진도를 빼는 게 정답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선생님은 충치 환자가 오면 무조건 그 충치 환자 이빨을 뽑나요? 아니 그러진 않죠 됐죠? 예 네 오늘 진짜 대회의 첫 진짜 방송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꿋꿋하게 참여해주신 두 분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올해 진짜 잘 될 것 같네요 액템 액템 했다 생각하십시오 액템이라고 하시고 잘하시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자 나오신 분 누구시죠? 예 이웃집 치과의사 입니다 네 또 누구시죠? 이웃집 청년센터장입니다 네 이웃집 청년센터장 참 어떻게 센터 말만 센터고 항상 이쪽 가장자리 가상 이쪽으로 도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시네요 훌륭하세요 다음에는 이웃집 언저리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세상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6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60억 개의 지문이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이 지문과 같아서 6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60억 개의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의 생김새 역시 모두 다릅니다 황심소는 그동안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보듯이 여러분 마음의 생김새를 정확히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치거나 바꾸는 대신 생긴대로 살아도 나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황심소를 함께 만들어 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황심소는 순수하게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만원 인생을 바꿀 통찰을 얻어보세요 황심소 후원은 네이버에 황심소 골뱅이로 검색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더 좋은 방송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